창립 20주년을 맞은 교회갱신협의회가 비전 선언을 발표하고 목회자의 자기갱신과 성도들의 갱신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. 교갱협은 어제 폐회한 제20차 영성수련회에서 교회갱신을 위해 목회자의 철저한 자기갱신과 교회 내 직분자, 평신도의 갱신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또 교회갱신의 지속성을 위해서 미래세대 목회자를 세우는 데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교갱협은 제11차 총회를 열어 2년 임기의 대표회장직에 현 이건영 회장을 유임하고 상임회장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